손수월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 판결 보고 좀 궁금했거든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괴상한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재판, 그 사건의 재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3월에도 저희가 탐정 코너에서 다뤘어요. 다뤘는데 그것에 대한 1심 선고가 그제 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 혹시 좀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짚어주세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99년생인 어린 친모, 김모 씨의 아동학대와 방치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더니 당초 친모를 알려줬던 김 씨는 사실이 숨진 아이의 언니였고 외할머니로 알려줬던 김 씨의 어머니 석 씨가 사실은 그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뭔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엄마인지 언니인지 외할머니인지 그게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호칭부터 헷갈렸잖아요. 그게 이 사건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호칭을 통일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우선 외할머니로 알려줬던 석 씨,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석 씨가 3세 여아의 엄마로 그렇죠? 네. 친모로 부를게요. 김 씨는 언니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김 씨는요. 이미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6월에 징역 20년형을 받았거든요. 딸로 알고 키웠던 동생에 대한 아동 유기방임 그리고 살인죄까지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 김 씨가 그 아이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정말 끝까지 몰랐던 거냐. 우리 이거 궁금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요. 자기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까지 하고 양육하다가 방치하고 살해한 겁니다. 언니 김 씨는 6월에 판결 나왔고 친모 석 씨는 이틀 전에 판결 나온 거고. 네. 재판이 각각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은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인정한 건데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석 씨가 어딘가로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치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검사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면서 징역 1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징역 8년형이 선고된 거죠. 그렇죠.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모녀가 각각 범죄로 범죄자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 판결문을 다 보고 오셨어요. 손수호 변호사. 그래서 저는 검사가 주장하는 거 말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들은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됐는가. 그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석 씨는 사실은 줄곧 범행을 부인했거든요. 아주 강하게. 그렇습니다. 아예 출산 사실부터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건 당연히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법정에서 실신을 하고요. 울면서 몸을 제대로 가는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논리 구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전제를 세워놓고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냐. 법원의 논리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석 씨가 사망한 여자아이의 친모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검찰이 주장한 그 시점과 그 장소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바꿔치기가 석 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유죄라는 거죠. 그 전제를 깔고 갔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증명돼.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유죄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동안의 의문점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우선 석 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인가 법원은 뭐라고 봤습니까? 석 씨가 친모다. 근거는요? 과학 증거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국과수 본원 부산연구소 대구연구소 대검에서 여러 차례 실시했거든요. 여러 번 검사했는데 다 같아요. 오류일 가능성은 없어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 방법을 썼고요. 신뢰도는 사실상 100%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석 씨특도요. 이 검사 결과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키메라증 얘기하면서 아이 낳은 적 없다고 했잖아요. 약간 낯선 단어이긴 한데요. 한 사람의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키메라증 또는 키메리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존재하긴 합니다. 유전자가 두 개. 그런데 재판에서는 이 사람은 키메라증 아니다. 인정 안 한 거죠? 이 키메리즘에 의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요. 석 씨의 손톱, 모발, 구강, 또 사망한 여자의 치아, 연골 이런 데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게 키메리즘은 실제 친자관계임에도 친자가 아닌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있어도 반대로 친자관계 아닌데 우연하게 친자로 오인되는 경우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은 A형. 그리고 석 씨와 김 씨 모두 B형입니다. 그러면 두 명 다 친모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 B, O식 혈액형 관련된 건데 마치 생물 시험 문제 같은 사안이에요. 숨진 아이는 A형 중에서도 A, A가 아니라 A, O입니다. 그렇죠. A형의 두 가지 타입이 있죠. A, O, A, A. 그런데 얘는 A, O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B형 중에서도 B, O가 아닌 B, B예요. 그렇기 때문에 A, O형인 이 아이의 유전법칙상 친모가 될 수 없는 거죠. 절대 안 되네요. 김 씨는 안 되네요. 반면 석 씨는 B형 중에서도 B, O입니다. 따라서 A, O인 이 아이의 친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네요. 가능하네요. 여러분 생물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석 씨는 가능하다. 그런데 6개월 미만 신생아들의 혈액검사는 부정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도요. 이런 경우에는 불일치가 흔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오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황을 추가해보면 충분히 바꿔치기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혈액형 하나만 갖고 바꿔치기 됐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거든요. 사망한 여자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경에 석 씨가 출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석 씨는 난 아이 낳은 적 자체가 없다. 아니 구미 3세든 부산 3세든 할 것 없이 난 아이를 안 낳았다는 건데 법원은 낳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어떤 정황입니까? 첫 번째 석 씨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되는 그 무렵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고요. 또 두 번째 석 씨 휴대전화에 이 앱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임신 퇴교 육아일기 작성을 위해서 임신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입니다. 아니 근데 딸이 임신했으니까 친정엄마가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석 씨가 출산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직장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굳이 그걸 왜 숨기려 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생리대입니다. 왜냐하면 석 씨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생리대를 구입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으로 의심되는 그 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를 중단했고요. 출산 후에 다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증거가 될 수 있네요. 이 정황상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아이 낳은 거 맞다 이렇게 법원은 본 거고 그런데 석 씨가 아이를 낳았다고 쳐도 그걸 바꿔치기 했다. 실제로 그 바꿔치기가 벌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한 건데요. 석 씨가 사망한 여자의 친모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한 여자아이 외에 김 씨가 직접 낳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논리적으로. 아이가 두 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바꿔치기가 벌어졌는지까지 특정을 해야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로 보였습니다만 검사는 특정을 했고 증명에 성공했습니다. 아 날짜까지 특정이 됐어요? 네. 김 씨가 3월 30일에 출산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3월 31일 17시 32분부터 또 그 다음 날인 4월 1일 8시 17분 사이에 그 반나절 사이에 다른 곳도 아닌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시간하고 장소까지 다 특정했네요. 그런데 산부인과면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바꿔치기를 합니까? 일단 탯줄이 증거가 됐습니다. 탯줄. 4월 8일에 태어냈어요. 그때 함께 집에 간 아이 배꼽에 탯줄이 일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 4월 9일에 자연스럽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올해 3월에 집에서 탯줄이 담긴 렌즈 케이스를 발견했는데 이걸 검사해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여자아이와 동일 인물인 거예요. 결국 태어날 때 이미 바뀌어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함께 태어난 아이의 탯줄이 집에 가서 떨어졌고 알고 보니 그게 석시아이다. 병원에서 이미 바꿔치기 됐을 거다. 그 얘기.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당시 그 산부인과 병원의 운영 실탠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당시 입원했던 산모 5명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누구든지 횟수의 제한 없이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심지어 야간에도 병원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 가능했다. 그리고요. 당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호사 진술입니다. 이 간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당시 그 병원 구조상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혼자서도 신생아를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구조였다. 게다가 이 간호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더 진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식별띠인데요. 3월 30일 출생 직후에 발목에 채웠어요. 발목입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날짜가 중요합니다. 4월 1일에 이게 빠진 채로 발견됐거든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손목이라면 또 가끔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목은요. 누가 끊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빠져요 라고 간호사가 진술한 거죠. 그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있습니까?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요. 바로 몸무게입니다. 아이 몸무게. 출생 직후입니다. 3월 31일 0시 그리고 또 그 24시간 후인 4월 1일 0시에 측정한 몸무게. 이 변화가요 225g입니다. 24시간 만에 225g이 빠졌다는 거죠.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후에 하루 최대 변동 부치가 60g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전체 몸무게의 6.5%가 하루 만에 찐 것도 아니고 빠진 거예요. 그 간호사가 내가 살다 살다 신생아가 하루 만에 225g이 빠지는 건 처음 봤네.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고 나서 하루 만에 200g이 빠질 수가 없어요. 신생아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 부분도 진술을 했어요. 그때 몸무게가 이렇게 빠진 걸 보고 내가 다른 아이 몸무게를 잤나. 내가 잘못 잤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도 단순한 몸무게의 변동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 몸무게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결국 3월 31일 저녁부터 4월 1일 오전 사이에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없지 않아요. 누가 봤다든지 cctv 찍혔다든지 이건 끝내 없어요. 그렇죠. 석 씨가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 증거 있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법원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석 씨가 다 부인하고 있고 또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석 씨가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격자 질순도 없고 영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석 씨만 아는 범행 전의 연결고리를 빠짐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형벌권의 행사를 도외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범행의 세부적인 경위나 방법까지 전부 증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 결국 제3자에 의한 바꿔치기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이거는 석 씨가 바꿔치기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제3자 바꿔치기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본 거예요? 네. 제3자 바꿔치기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물론 법원의 고민도 엿보입니다. 즉,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석 씨가 아이를 어디서 낳았는가? 바꿔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보살폈는가? 언제부터 바꿔치기 계획하고 준비했는가? 어떻게 산부인과로 데리고 왔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바꿔치기 한 후에 피해자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석 씨가 바꿔치기를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솔직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석 씨가 사망한 여자의 침몰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은 추상적인 의문에 불과하다. 즉,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다. 따라서 석 씨의 바꿔치기 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판결문 내용을 아주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석 씨는 그 아이의 엄마다라는 결론을 법원이 내린 건데 범행 동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왜? 왜 손녀를 버리고 자기 딸을 다른 딸한테 줬어?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봤어요? 우선 자기가 출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출산한 딸을 외손녀보다 더 가까이 두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고요. 손녀보다 딸이다. 그러면 왜 도대체 둘 다 키울 수가 없느냐? 이 부분. 사실 남편과 1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임신했기 때문에 불륜 사실 드러날 게 두려웠다. 그리고 또 출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힘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석 씨가 미성년자 약취죄입니다. 즉, 딸이 낳은 아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데려온 아이 어떻게 했는가? 살해했는가? 어디 숨기고 있는가? 이거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해서 기소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 대상이 아니었고요. 새로이 사건 사실관계 드러나면 기소해서 재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1심 판결 내용 꼼꼼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온 상급실 판견도 주목해서 보죠.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